복권을 구입한 뒤 그 자리에서 긁어 당첨금을 확인할 수 있는 스크래치 복권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드립니다. 너스캐르나주 교육복권국에 따르면 복권 판매의 68%를 차지하는 스크래치 복권 게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. 주복권 관계자에 따르면 스크래치 복권에 표시된 당첨 금액만 보고 섣불리 복권을 구입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합니다. 왜냐하면 복권에 광고된 상금의 당첨금을 누군가 이미 타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이와 더불어 이미 상금을 탄 복권에 유통되지 않게 하는 과정은 최대 3주가 걸리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소매업자들은 계속해서 복권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티켓을 구입하기 전 복권 당첨금은 여전히 최고 당첨 금액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. 복권은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각 게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정보에는 각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소매상들에게 물어보면 그 복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미 누군가 타버린 복권, 그 뒷북을 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